유대인들의 그건 망상이에요. 하느님이 우리한테만 도를 전해줬다. 망상이에요. 망상. 유대인들의 망상에 끌려가지 마세요. 예수님은 그 망상에 맞춰주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망상을 벗어나게.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트러블인 거죠.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. 망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자꾸 사랑이니 사마리아인 비유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전세계인으로 넓혀주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전세계에 나가 있는 거죠. 유대교는 못 나가요.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만들죠.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편협한 종교의 틀을 깨버린 분이 예수님이죠. 전 인류가 누리게 만든 거예요. 하나의 민족 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어준 거예요. 그건 누구나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죠. 원래 유대인만이 구원받습니다. 유대인들 논리에는.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깨줬는데 지금 이게 섞여 있어요. 지금 기독교인들 머릿속에도 섞여 있어요. 구약을 해서 제가 구약 너무 보지 마시라는 게 구약을 자꾸 보다 보면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국뽕 사상이 계속 나와요. 그러면 그거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빠지시는 거예요. 아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고 벌써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. 전혀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요. 그래서 구약은 차라리 보지 마시라. 아주 자신 있지 않으면 보지 마시라. 예수님 얘기 이거 이거 제가 볼 땐 이거 이해하시기도 힘드신 분들이 구약 뒤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. 예수님의 원 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. 예수님은요 자기 안에 성령 찾아서 성령 뜻대로 살아라. 성령이 내가 해준 얘기 그대로 해줄 거다.